대화 2 공기도 맑고 시끄럽지 않고요 네,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조용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신도림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아, 캄보디아요? 저도 한번 여행을 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시끄럽지 않고요 네, 우리 고향은 서울보다 인구도 적고 조용해요 그래서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